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 사랑하는 호주 사라를 사랑하는 현입니다 정말 이런 영상 찍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런 날이 안 올 거라고 믿고 있었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울고 싶지 않아요 오늘 이 영상 최대한 제가 안 울고 사라가 저가 이렇게 많이 웃는 거 좋아하니까 최대한 안 울면서 이 소식 전해 드릴게요 일단 지금 어제 오늘 지금 호주 브리즈번에 비가 많이 내려요 갑자기 비가 많이 내리고 저도 많이 사실 눈물 흘렸어요 사라가 많이 슬퍼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안 슬퍼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 이 영상까지만 우리 사라가 원하는 대로 딱 슬퍼하고 앞으로 더 우리 행복해요 사라가 사실 이렇게 좋은 여러분들한테 친구들한테 저희 구독자 여러분이 호주사라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친구잖아요 사라가 거의 8년 동안 이렇게 유튜브 하면서 이렇게 좋은 친구들 좋은 팬분들 이렇게 만났는데 제가 하나 영상 하나 영상은 아니고 하나 이렇게 메시지 사라가 남긴 메시지 하나 들려 드릴게요 사랑해요 이거 뜯고 있으면 다들 사랑해요 이거 뜯고 있으면 내가 다들 하늘에서 보고 있어요 다들 소중해요 제 친구들이 옆에 너울 있을 때 내가 그걸 너울 위해서 만들었다 여러분이고 기억 해야지 알아서 내가 옆에 하늘 많이 그릴게 그래서 다들 다들 마시는 프랑스 다같이 먹고 다같이 먹고 나댕이 타고 슬프지 말고 빨간 옷 입고 마시는 음료수도 많이 마시고 머블티도 마시고 다들 다들 서로한테 착해지고 내가 끝까지 챙기고 싶었어 나도 내가 근데 위에서 챙기고 있을게 예핑 같이 볼 때마다 그거 나이야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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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끝이 아니라 나 아직 싸우고 있다 맞아 나 아직 나 싸우고 있어 잘하고 있어 나 다같이 다들 그냥 같이 있고 다들 하나씩 하나씩 소중소중해요 맞아 다들 하나씩 다같이 그냥 다같이 많이 먹어 좋아 울지도 말고 울고 싶으면 울어도 돼 그때 많이 웃어 많이 웃자 그리고 서로 잘 챙겨줘 난 어떻게 말하지 여러개 다들 많이 사랑해 소중한 친구들이 다들 소중한 친구들이 I'm so proud of you all 나 이제 이런 친구 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운이 있었다 내가 이렇게 좋은 친구 맞아서 내 운이 다 한번 썼던 느낌 후회하지 않다 같이 시간도 보낼고 싶었어 나도 근데 지켜봐줄게 그래서 가끔 맛있는거 먹을때 한잔 하늘로 올리고 내 생각해줘 나도 하늘에서 나도 잘할게 버블티랑 많이 사랑해 여러분 뿅할까? 안녕은 슬프니까? 내가 멈춰갈게 내가 멈춰갈게 뿅 으흐흐흐흐흑 흐흐흐흑 흐흐흑 흐흐흐흑 흐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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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흑 흐흐흑 흐흐흑 흐흑 흐흑 안 울고싶고 근데 뭐 아까 사라 말대로 울고싶으면 울어도 된다고 근데 많이 울지말래요 많이 울고 싶지 않고 사라가 저 지금도 보고 있으니까 저 이런 모습 보면 많이 살아도 슬프겠죠? 그러니까 우리 딱 이 영상까지만 우리 슬프고 우리 사라 말대로 더 행복해요 사라가 저희 계속 지켜봐줄 거고 그럴 거예요 확실히 사라 말하면 지키거든요 그리고 사실 사라가 너무 갑작스럽게 이 녹음은 8월 23일 한 열흘 정도 전에 녹음을 했어요 근데 그날 사실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사라가 눈을 감으면 눈을 못 뜰 수도 있대요 그래서 너무 진짜 급하게 급하게 저도 옆에서 너무 슬프지만 저까지 슬프면 이게 너무 상황이 진지해지잖아요 그래서 사라한테 사라야 오늘 아직 아니야 근데 우리가 안전장치 안전벨트로 이런 거 남겨놓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녹음해놓은 영상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사라가 정말로 진짜 강하잖아요 저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정말 긍정의 힘 그리고 누구보다 저희 둘 다 살고 싶었어요 살고 싶고 같이 있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라가 진짜 저한테 저랑 단둘이 있을 때 항상 얘기 많이 했어요 나 진짜 살고 싶어 나 같이 있고 싶어 어? 사라야 우리 그럴 거야 우리 그러자 우리 아직 아니야 우리 더 오래도록 여러 개 소소한 행복 우리 따릉이 타고 어? 집에서 밥 만들어 먹고 같이 낮잠 자고 우리 그러자 어? 역시 사라도 약속 지켰어요 우리 내일도 예쁜 노을 보자 어? 사라가 약속 지켰고 그렇게 어? 9월 1일 어? 거의 일주일 넘어서 의사 선생님들도 막 기적이라고 했어요 진짜 기적처럼 조금 조금씩 좋아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 하 진짜 아 그래서 진짜 어? 사라가 8월 23일 8월 24일 8월 25일 8월 26일 8월 27일 8월 28일 8월 29일 8월 30일 계속 거의 열흘 동안 의사 선생님들은 다 일주일도 못 넘긴다고 했는데 9월 1일 9월 2일 자정까지 어? 사라가 어? 사라가 저희 곁에 우리 함께 있었어요 근데 정말로 사실 이렇게 영상으로 또 찍고 싶었어요 근데 사라가 정말 하루하루 어? 하루하루 있는게 기적이었고 그동안 사라의 정말 가까운 베스트프렌드 사라 10년지기 친구들 이렇게 니콜라 니콜라가 한국에서 니콜라 휴 유리 지수가 이렇게 한국에서 꽃도 보내줬고 그리고 이거는 사라의 13년 친구 블레어 블레어가 이렇게 사라 좋아하는 벚꽃도 벚꽃도 보내줬어요 사라가 벚꽃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벚꽃도 보내주고 어 이렇게 저희 지금 보고 있을거에요 진짜 사라가 사실 어 정말 살고싶어 했어요 저도 그렇고 사라가 저 정말 좋은 사람 만들었어요 사실 사라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정말 착한 친구거든요 정말 제가 살면서 이렇게 착한 사람 처음 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착하고 어 저한테 정말 많은 것들 알려줬고 저를 저 또한 사라가 저를 착한 사람 만들어줬어요 저는 진짜 제 옆에 착한 사람 필요했어요 어 어 그래서 사라가 저를 이렇게 많이 어 사랑해줬고 어 사라가 사실 이 영상 찍고 이 아 이 녹음하고 어 일주일 전에 저한테 되게 이제 진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항상 사실 사라랑 진지한 얘기는 많이 안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뭔가 어 정리하는 느낌이고 어 그런 느낌은 그런 느낌을 또 어 가지고 오니까 정말 사라라 그냥 항상 장난치고 어 이 3월 말부터 사라의 이 백혈병 어 진단을 받았을 때부터 어 사라야 우리 우리 이 날을 위해서 우리가 기다렸다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운동했고 우리 이제 할 수 있다 우리 다 완벽해 우리가 이거 이겨낼 수 있어 되게 제가 가볍게 당연히 제 마음은 가볍지 않았지만 사라한테 정말 제가 사라가 누구보다 걱정이 많은 사람인 걸 알았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제가 좋은 이렇게 포스티브 바이브 많이 줬어요 그리고 사라 친구들도 다들 그랬고요 그리고 사라가 어 정말 이렇게 좀 잘 믿거든요 그래서 잘 믿어주고 따라와줬어요 근데 사실 이 녹음을 찍었을 때 막 소리가 나잖아요 산소 마스크가 병원에서만 이제 쓸 수 있는 정말 많이 이렇게 폐까지 진짜 전달해주는 그런 거를 써야지만 어 사라가 살아갈 수 있대요 그래서 사실 저는 정말 사라랑 어 4월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4 5 6 7 8 9 까지 거의 6달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사라랑 병원에서 함께 했거든요 저 그거 정말 어 한편으로는 행복해요 사라랑 제일 힘든 시간에 같이 있을 수 있어서 그리고 원래 여기 로얄브리지번 병원에서도 같이 못 있게 지금 상황 때문에 같이 못 자는데 저희 둘의 이런 어떤 뭔가 간절한 사랑이랑 이런 예쁜 사랑을 봐줘서 어 그리고 사라가 저 있을 때 정말 편안해하고 좋아하고 제가 정말 옆에 간호사처럼 항상 잘 챙겼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제일 높은 간호사분이 어 너는 정말 잘 챙겨주고 잘 살아 쉬게 해주고 하니까 살아 옆에서 같이 자도 되겠다 너 같이 자라 이렇게 허락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래서 8월은 이제 갑자기 그때 우리 마지막 제 현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갑자기 응급실 갔잖아요 그때가 사실 어 아웃페이션트 이렇게 왔다 갔다 통원 치료였거든요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살짝 집을 떠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게 마지막으로 이제 병원을 간 거예요 그리고 정말 상황이 조금 조금 뭔가 급혁하게 어 이게 급성 골수성 백혈병 자체가 좀 급하게 좀 이뤄져요 그리고 사라가 젊으니까 또 젊은 사람한테 더 빨리 이렇게 뭔가 왔다 갔다 롤러코스터처럼 뭔가 상황이 변해요 그리고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정말 그래요 이게 오늘 좋았고 그 다음날 컨디션 더 좋아지고 더 좋아지고 더 좋아지다가 갑자기 또 다운이 돼요 이게 진짜 예측할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어요 어 그래서 같이 옆에 있으니까 제가 한 좀 안심도 되고 사라가 저랑 있을 때 되게 좀 편하게 나중에 사라가 이제 일주일 전에 말하기를 어 정말 어 이 5개월 6개월 동안 이 힘든 치료 나 혼자 있었으면 무섭고 힘들어서 못했을 거라고 근데 어 저랑 그리고 가족들이랑 다 같이 그리고 제가 맨날 이렇게 병원에 들어올 때마다 막 춤추고 이렇게 내 사랑 내 사랑 하고 장난치면서 항상 항상 장난치면서 어 병원 사라 방에 들어갔어요 왜냐면 4년동안 4년동안 나 지금 정말 예쁜 사랑했어요 정말 정말 365일 중에서 365일 중에서 360일 저희 함께 했어요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저희 하는 일이 또 매일 같이 데이트하면서도 편집도 할 수 있었으니까 그때 당시 초기에 같이 안 살았을 때 카페에서도 같이 편집하고 정말 하루하루 되게 행복했어요 정말 하루하루 되게 행복했어요 조금조금씩 같이 있다 보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사실 이렇게 동거하게 됐어요 2년동안 근데 그러다보니까 저도 같이 사라 살던 집에서 저희 집이 좀 가까웠어요 그래서 같이 짐도 갖고 오고 이렇게 어 같이 살게 됐는데 어 살다보니까 어 사라가 진짜 좋은 여자고 좋은 와이프 좋은 아내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막 막 피부로 막 다 와닿았어요 너무 잘 챙겨주고 그래서 제가 사라가 제일 좋은 점이 뭐냐면 소소한 행복을 너무 좋아해요 정말 소소한 거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정말 어 가진 것도 없고 제가 부자도 아니고 뭐 차도 없고 집도 없고 그냥 따릉이 어 제가 진짜 어 제가 부자는 아니에요 그냥 저는 하루하루 그냥 정말 자신감 있게 어 좀 재밌게 어 영화처럼 살자 이런 어 영화처럼 살다보면 어 이 인생도 영화처럼 되지 않을까 하는 걸 항상 제 머릿속으로 알고 있어서 사라랑 정말 하루하루 어 집에서 소꿉놀이 소꿉장면 하는 것처럼 밥 해먹고 행복하게 살다가 제가 아 결심했죠 아 이 여자랑 결혼하면 정말 좋겠다 진짜 이 여자랑 결혼하면 어 슬픈 날보다 행복한 날이 더 많겠다 어 행복한 날이 정말 더 많았으니까 4년 동안 그 그때는 3년 차였었는데 3년 동안 정말 행복한 날이 365일 중에 363일 364일 행복했어요 나머지 하루는 저랑 살아도 사람이니까 서로 살짝 삐지거나 뭔가 서로 조금 이렇게 했을 때 좀 삐졌어요 근데 서로 화내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사라랑 저랑 좀 물 같은 스타일이어서 이렇게 물처럼 막 흘렀어요 제가 좀 지금도 아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어 많이 이 영상에서 안 우는 게 목표였는데 아 이게 찍다 보니까 어떻게 또 안 울어요 우네요 미안하고 또 사라가 보고 있는데 이런 것은 안 좋아할 거니까 최대한 이제 안 울게요 벌써 많이 울었어요 진짜 매일 매일 울었어요 하루에 한 번 울었어요 사라 없을 때 사라랑 같이 잘 때 불 끌 때 사라가 저 안 보일 때 사라가 잠들었을 때 저 매일 울었어요 정말 매일 힘들었어요 정말 매일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별 차지지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한테 이렇게 진짜 영화처럼 저 이런 영화 안 좋아하거든요 슬픈 영화 내가 영화처럼 산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런 영화 이런 엔딩의 영화를 나한테 주나 저 진짜 싫어요 이런 슬픈 영화 그냥 행복한 영화 사라처럼 사라랑처럼 이렇게 참 액션 영화 같이 원래 다음 주에 이제 디즈니 플러스에서 토르도 나온다 해가지고 같이 병원에서 보기로 했는데 그거 저의 작은 목표였는데 그것도 지금 못 지켰네요 근데 그거 보면서 사라가 제 옆에 있을 거니까 같이 보려고요 사라랑 그래서 사실 여러분 사라 호주사라 채널에 사라가 그 약혼 제가 프로포즈 한 되게 그것도 제가 사라가 저랑 같은 반지를 같이 찾자고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쪽지로 이렇게 쿠폰으로 사라랑 저랑 애플워치도 같이 맞추고 싶었거든요 애플워치도 제가 선물로 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쿠폰으로 만들어 놔서 했는데 아직도 애플워치도 못 사고 아직도 그 뭐야 같이 약혼만지도 결혼만지도 못 못 못 골랐었네요 너무 아쉽고 그리고 사실 여러분 사라랑 저랑 이번 연도 2월 4일 날 입춘 날에 이렇게 결혼도 했어요 미리 지금 상황 때문에 결혼식은 사라 호주 가족은 호주에 있고 한국 가족은 저희 한국에 있으니까 먼저 혼인신고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좋은 날에 정말 2월 4일 정말 한국에서는 봄으로 들어가는 날 봄이 되는 날이거든요 그날에 혼인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저랑 사라는 이제 제 아내죠 사실 제 아내고 정말 더 행복하게 해줘야겠다 하루하루 그렇게 저랑 사라 너무 기쁘게 그래서 한국에서도 사라가 제가 빨리 좀 편하게 있을 수 있게 제가 결혼 비자로도 이렇게 준비를 빨리 해줘서 그 결혼 비자를 다 받고 나서 그것도 되게 빨리 나왔어요 사라 결혼 아이디 카드가 거의 2주 안에 나왔어요 제가 잘 준비해놔가지고 사라랑 저랑 둘 다 되게 딱 보여주니까 금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 준비하고 이제 호주도 2년 만에 왔어요 그리고 이제 호주에서도 사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어떻게 지금 호주에 있냐 물어보시는데 사라가 저랑 같이 이런 호주에서 저희랑 사라 한국에서 결혼도 해놨으니까 더 호주는 호주도 되게 그런 결혼 비자 신청할게 많거든요 그런 것도 다 지금 저랑 사라 해놔가지고 제가 호주에 오랫동안 이 결혼 비자가 다 나올 동안 브리징 비자라고 이런걸 다 헤헤헤 이렇게 사라가 이 새소리 들리죠 이 얘기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네요 하여튼 이렇게 제가 호주에 오랫동안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저도 사실 이런 상황 때문에 많이 약해지고 제 멘탈도 지금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고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호주에서 많이 회복을 하고 내년이나 아니면 올해 말이나 저 혼자 말고 블레어랑 같이 가거나 이렇게 인천공항으로 브리즈번으로 한 번에 가는 비행기가 나오면 가거나 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사실 하루하루 제가 숨을 어떻게 쉬는지도 모르겠고 숨쉬기도 힘들고 저도 사실 나도 사라 따라서 제가 사라한테 제가 혼자 살 자신이 없으니까 사라야 우리 같이 갈까 근데 나도 진짜 같이 가고 싶다 오히려 너 가면 나도 금방 따라갈 거다 사라한테 얘기를 했는데 사라가 정말 화냈어요 사라가 정말 싫어했고 사라가 절대 그러지 말라고 너 진짜 나 그러면 화낼 거라고 너 절대 그러지 마 약속해 해서 사라가 따라오지 말래요 너 진짜 천천히 와 저한테 천천히 오라고 자기가 하늘에서 지켜봐 줄 거고 너 솔로 라이프 잘 즐기다가 자기가 정말 좋은 사람 보내줄 테니까 그 사람이랑 행복하게 어 애기도 낳고 잘 살라고 어 근데 사라랑 저랑 진짜 애기 낳고 그냥 소소하게 휴 니콜라처럼 이렇게 휴 니콜라가 보낸 꽃 휴 니콜라 이렇게 저희 휴 니콜라 덕분에 저희 둘이 이렇게 만났거든요 저희 롤모델이에요 사실 휴 니콜라가 그렇게 그냥 진짜 소소하게 되게 애기 낳아가지고 요번에 유리 지수도 메이블도 낳거든요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그냥 애기 한두명 낳거나 솔직히 말해서 저는 세명 낳고 싶어서 살았는데 어 세명 낳은거 어때 얘기했는데 어 한두명까지 괜찮게 해서 어 좋아 그렇게 해서 믿을 포인트로 한두명 낳기로 했거든요 근데 아 그 소소한 되게 평범한 그런 평범한인게 아니고 되게 어렵네요 그런 목표가 이렇게 어려울지 몰랐어요 이렇게 빨리 갈지도 몰랐고 이렇게 저 빨리 혼자일지도 몰랐고 이거 누가 꿈에라도 상상했어요 상상 못했고 어 사실 사라가 그 얘기 하면서 자기가 정말 자기처럼 착하고 예쁘고 그런 사람 마음도 착하고 정말 좋은 사람 저한테 보내준다고 했는데 어 사라야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 그 사람 너였으면 좋게 아 제가 말한 것보다 사라가 그 얘기 하다가 이런 얘기 했어요 어 근데 사실 그 사람 나였으면 좋겠다 내가 그러고 싶다 나 너랑 그럴 줄 그러고 싶다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나도 저도 사라한테 사라야 그거 너야 너 그럴 거야 우리 기적을 믿잖아 우리 기적처럼 일어날 거야 우리 알잖아 우리 럭키 커플이라고 저 진짜 럭키 운이 많거든요 사라도 만났고 어 이렇게 좋은 분들 이렇게 사라의 팬분들 사라의 정말 좋은 친구들 다 저한테 왔어요 정말 사라 좋은 친구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정말 사라 덕분에 더 좋은 사람 되는 거 느꼈고 저 사실 저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니었던 것 같은데 사라가 저 정말 하루하루 좋은 사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 나 진짜 이 사람이랑 있으면 나 더 좋은 사람 되고 나 더 행복할 거고 그러겠다 해서 제가 결혼 얼른 하자고 했고 뭐 3년 차에 제가 혼인 신고하고 했으니까 엄청 급하진 않았어요 그냥 2년 동안 살면서 진짜 단 한 번도 안 싸웠고 그냥 서로 삐지기만 하고 그렇게 되게 이렇게 사라가 예쁘게 그런 상황 때문에 밖에 잘 못 나갔을 때 이렇게 예쁜 모자도 만들어서 모자 이거 쓰고 따릉이 타고 다니고 마스크 잘 끼고 그랬는데 이거 또 쓸 때마다 사라 생각나서 어떡해요 그래서 사라가 지금 보고 있을 텐데 정말 저는 제 인생에서 사라를 떼어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사라가 좋은 사람 좋은 사람 보낼 때도 저랑 사라 둘 다 알고 있는 사람 제가 사라 얘기 분명히 많이 할 거니까 정말 사라처럼 사라랑 저랑 둘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천천히 저한테 와줬으면 사라가 보내줬으면 좋겠고 저랑 사라가 사실 호주에서도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호주에서 살고 싶고 그리고 이제 너무 갑자기 사라가 갔으니까 사라가 위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제가 얼른 지금 영어도 더 빨리 늘어서 사라 여기 어머니 아버지 집에서 같이 더 많은 커뮤니케이션 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제가 빨리 영어도 해서 호주에서 제가 살 수 있게 저는 진짜 사라랑 호주에 살고 싶었거든요 제가 너무 자연도 좋아하고 사라도 좋아하고 공기도 너무 좋고 좀 뭔가 안 답답하게 한국이 답답하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좀 하늘이 잘 보이잖아요 호주가 높은 건물이 많이 없어요 지금 여기 외곽 쪽에는 그래서 외곽 쪽에서 이렇게 조금 정원도 예쁘게 큰 집 수영장도 있고 그렇게 살고 싶거든요 사라랑 살고 싶었고 사라랑 같이 보면서 얘기도 할 거고 그리고 이게 이게 뭐야 모르겠다 이게 너무 머자 벗고 너무 지금 머리가 너무 답답해서 여러분 이렇게 좀 길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사라가 너무 갑작스럽게 사실 9월 1일 9월 2일이 되는 자정에 밤 12시에 제가 옆에서 보고 있었어요 사라가 숨 잘 쉬고 있더라고요 산소 마스크도 계속 잠결에 계속 벗으려고 해서 제가 옆에서 완전히 잠들 때까지 밤 늦게까지 그날은 아예 뭔가 이상하게 안 자고 싶었어요 그래서 안 자고 계속 도와줬어요 한 3, 4번 벗더라고요 근데 사라가 정말 편하게 제가 봤을 때 몸 안에서 좀 많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라가 근데 하루하루 기적처럼 그 다음 노을도 보고 그 다음 노을도 또 보고 친구들 블레어 필드 니콜라가 니콜라 애기랑 같이 한국에서 호주로 올 정도로 와가지고 그 마지막 날에 니콜라도 봐도 니콜라랑 얘기도 하고 그 니콜라가 다음날에도 올게 했는데 그걸 못봤어요 니콜라도 너무 슬퍼하고 그리고 블레어도 다시 또 볼 줄 알고 블레어가 온다고 했는데 또 못봤어요 그래서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저 평생 못 믿을 거예요 이 상황 평생 믿을 수 없고 평생 함께 할 거예요 평생 제 인생에 이 마음속에 제 머릿속에 제 옆에 살아 있을 거고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죠 들려드렸죠 살아 항상 여러분들 옆에 있을 거고 우리 기억 살아 기억해 주세요 살아 기억해 주시고 우리 살아가 더 우리 행복하게 더 아까 서로서로 우리 착하게 우리 착하게 살아요 우리 서로서로 싸우지 말고 우리 서로서로 더 양보하고 착하게 우리 살아가 바라는 대로 우리 그렇게 노력해 봅시다 저도 매번 항상 나쁜 사람 만나고 나쁘게 하면 착하기 어렵지만 항상 그거 기억하면서 아 그랬군요 더 부드럽게 착하게 하는 거 더 사라처럼 행동하면서 살게요 사라가 너무 착했어요 사라 너무 착하고 제가 봤을 때 너무 착하고 너무 잘 참아서 혹시 사라한테도 물어봤어요 사라야 나랑 살면서 혹시 많이 힘들었어 혹시 어 사라는 진짜 둥글둥글한 성격인데 저는 살짝 이렇게 뾰족한 게 있긴 있거든요 제가 나쁜 사람 못 보고 나쁜 사람이 그러면 제가 똑같이 악마는 악마한테 하고 천사는 천사한테 하는 편이에요 저는 미러예요 거울처럼 하는 사람이라서 사라가 그거 알거든요 근데 사라는 그냥 천사예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근데 저는 매번 어 진짜 나쁜 사람도 많이 만나고 연예인 매니저 생활하면서 아 진짜 가스라이팅 당하고 노예계약서도 쓰고 어 그런 경험이 있어서 아 이제는 참지 않아야겠다 그렇게 해서 악마는 악마처럼 하는 성격이 됐거든요 천사는 천사처럼 사라가 너무 대천사 너무 천사니까 저자 천사처럼 저희 둘이 너무 행복하게 살았어요 근데 어 사라가 안 그랬대요 사라가 진짜 행복했대요 그래서 정말 너무 행복해서 그 4년 동안 너무 행복해서 아마 너무 그 운을 다 써서 지금 이렇게 됐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 운이 없 이게 진짜 갑자기 어 사라 말 듣고 우리가 진짜 뭐 3, 4년 동안 진짜 행복했으니까 어 진짜 저도 어느정도 어 그런가 진짜 우리가 너무 행복하게 살았서 많은 분들이 아니면 하늘에서 질투를 했나 그래서 사라한테 이런 힘든 우리 갑자기 이것도 이겨낼 수 있으라고 테스트를 줬나 그래서 우리가 넘어가서 우리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건가 오케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 당연히 저 진짜 의심하지도 않았거든요 이렇게 어 당연히 이 힘든 것도 이 힘든 시련도 넘어서 우리 더 행복하게 살겠다 어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 사라가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사라가 정말 사라 최선을 다했고 저도 옆에서 계속 하루하루 하루도 빠짐없이 진짜 포스티브 바이로 춤추면서 이렇게 재밌게 저희 하루하루 정말 즐겁게 보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정말 죄송하고 미안하지만 제가 제가 사라 못 지켰고 어 사라가 그 대신 제가 이렇게 여기에서는 못 지켰지만 사라가 저희 지켜봐준다고 지켜보고 있거든요 지금도 어 그거 약속했으니까 어 제가 이 호주사라 채널에서도 어 제가 사라가 미처 못 올린 영상 사라만큼 편집 잘하지 못하지만 편집해서 어 사라 영상 올릴게요 그리고 사라가 이 호주사라 채널에 정말 여러 영상들 저도 다 보지도 못했어요 사실 처음 영상 막 보고 몇 개 너무 많으니까 다 못 봤는데 진짜 하나하나씩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정말 사라 그거 원할 거고 사라가 정말 예쁜 영상 정말 귀여운 영상 정말 사라가 처음 한국말 했었을 때 서투른 영상 보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우니까 그 영상 하나하나씩 우리 보면서 사라 우리 끝까지 기억하고 끝까지 사랑해주고 끝까지 사라가 원하는 대로 착하게 우리 많이 슬퍼하지 말고 우리 행복하게 오래오래 우리 다들 건강하게 살자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병 절대 다들 안 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 싫어하는 원수도 제가 싫어하는 어떤 라이벌도 이 병은 안 걸렸으면 좋겠어요 어 이거 진짜 어 이거 정말 힘들어요 이거 지켜보기도 힘들고 정말 힘든 병이고 사라가 정말 열심히 잘 싸웠고 아 진짜 사라가 사실 옆에서 너무 나중에는 담담하게 하는 얘기가 너무 많았어요 사라가 자기 팔 보고 자기 모습 보면서 나 왜 이렇게 약해졌지 왜 이렇게 약해졌지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 제가 사라야 너 평생 이렇게 약하지 않을 거야 다시 이것도 결국 나랑 같이 우리 지나가고 건강해질 거야 우리 잠깐이야 우리 이거 이겨내자 얘기했는데 아 사라가 진짜 야여지고 살도 많이 빠지고 아 그거 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 진짜 한편으로는 하루하루 더 같이 있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어 사라가 이제 안 아프다 이제 안 아프고 정말 편안하게 사라가 막 끝까지 제가 끝에 모습도 저랑 사라 단둘이 있었거든요 밤에 밤 12시에 9월 2일이 되는 날에 사라가 어 편하게 잠들었어요 그날 눈도 사라가 못 감더라고요 사실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너무 그래서 제가 사라야 사실 끝에 저희 커뮤니케이션 마지막 혹시나 그런 상황이 오면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사라야 그동안 나 정말 사랑해줘서 고맙고 나 너 때문에 더 좋은 사람 됐고 나도 더 천천히 너가 말한 대로 이따가 어 우리 또 만나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 급하게 진짜 뭔가 기지개 피듯이 사라가 갑자기 기지개 피고 이렇게 너무 피스풀해 줬어요 너무 안 움직였어요 사라가 눈도 못 감았어요 말도 못하고 그때 그래서 사라야 제가 계속 사라야 내 사랑 내 사랑 그냥 몇 번 백 번 천번 그 얘기밖에 못했어요 사라야 사라야 믿어지지가 않고 지금도 믿어지지도 않아요 근데 사라가 눈을 못 감고 계속 있어서 제가 눈도 이렇게 감아줬어요 그리고 산소호흡기도 떼줬는데 사라가 너무 편해 보였어요 그리고 진짜로 사라가 웃고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사라가 제 말은 못 들어도 제 말소리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행복하게 그리고 왠지 사라가 마음속으로 너무 고마웠다고 자기랑 있어줘서 너무 고마웠다고 저한테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너무 내 옆에 끝까지 있어줘서 고마워 사라 성격에 분명히 그 말 했을 거예요 사라 너무 착하거든요 사라 끝까지 착해요 처음부터 처음 만났을 때부터 끝까지 저는 행운 운이 많은 게 사라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요 그래서 운이 많았고 어 운이 많았네요 제가 끝까지 그리고 사라가 이제 지켜보고 봐준다고 하니까 우리 여러분 어 아이고 진짜 아이고 진짜 울고 싶지 않고 우리 우리 진짜 행복해요 건강하고 우리 다들 다 착하게 그리고 어 여러분들 사라가 장례식 하길 원치 않아요 그냥 행복하게 어 피크닉 하며 하고 밥 먹으면서 정말 시원한 어 사라 버블티 좋아하거든요 버블티랑 시원한 음료수 마시면서 한번 하늘에 짠 짠 해주고 우리 같이 마시면서 우리 사라 평생 영원히 우리 기억해 우리 잊지 말아요 사라 호주 사라 제가 한국 사랑하고 정말 착하고 어 한국 문화를 저보다 더 잘 알고 저한테 한국 문화도 알려줬던 그런 예쁜 사라 우리 평생 기억해 주고 앞으로 이 호주사라 채널 영상 다 못 보셨다면 다 봐주시고 제가 사라가 그간 어 사라가 사실 예쁜 단발머리도 제가 그 머리 다 밀기절에 이렇게 잘라줬는데 그런 영상도 제가 보여드릴 거니까 보여드릴게요 영상 편집해서 보여드릴 거고 이것도 이제 사라랑 원래 처음 시드니 갔을 때 사진인데 아 이렇게 예쁜데 어떻게 이렇게 사랑스러운데 어떡해요 여러분 저 저 진짜 미칠 것 같아요 사실 내가 지금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진짜 미칠 것 같고 사실 어제 사실 어제 블레어랑 어 니콜라랑 얘기 많이 하면서 같이 있으면서 제가 원래 외롭고 슬플 때 혼자 혼자 있거든요 혼자 있는 편이에요 저 혼자 생각도 많아지고 혼자 노래 들으면서 그냥 혼자 있어요 혼자 있는 것도 좋아하는 편이고 살짝 고양이처럼 근데 사라가 그러지 말라고 너 사라가 너 나 만약에 잘못되고 나 그러면 너 니콜라 휴 너 내 친구들이랑 같이 있어 너 그거 약속해 알았어 이렇게 얘기해서 네 제가 그 말 들었어요 그래서 어제 같이 사라 학교 유큐 퀸즈랜드 대학교도 같이 가면서 사라가 처음 한국어 배운 것도 블레어가 가이드 해주면서 블레어가 한국말도 너무 잘해주니까 이렇게 해주고 한번 사라의 그런 히스토리 사라가 어떻게 살았는지 제가 호주에 있으면서 다 보고 싶고 여러분들한테도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사라 병원에서 찍었던 영상도 올리고 시드니에서 찍었던 영상도 올리고 사라가 어떻게 살았는지도 제가 영상 찍으면서 사라를 기억하고 싶어요 사라가 어떻게 정말 이렇게 예쁘게 착하게 컸는지 저도 그러고 싶거든요 진짜 사라는 사랑 너무 많이 받은 걸 느꼈어요 저는 사실 제가 그렇게 사랑 많이 받으면서 크지 않았거든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계시지만 제가 사랑 그렇게 많이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너무 장난꾸러기 였고 너무 엄마 아빠 말도 잘 안 듣고 사랑 많이 못 받았어요 집에 혼자 있는 시간도 많았고 사라는 진짜 사랑 받는 사랑 정말 많이 받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그 사랑 저한테도 주고 저렇게 저렇게 사는 거구나 이런 소소한 행복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리고 사라한테 느낀 게 사라가 정말 소소한 행복 좋아해서 저랑 저는 사라랑 이렇게 결혼까지 하고 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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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싶었고 같이 함께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함께 있고 여러분 이렇게 정말 거의 40분 동안 제가 이야기 많이 했는데 이 이야기 말고도 혹시나 듣고 싶은 이야기나 제가 틈틈이 어떤 얘기 듣고 싶은 게 있으면 호주사라 채널에 제가 올릴게요 사라가 저한테 다 주고 갔어요 이 채널 이랑 제가 다 올렸으면 좋겠다 너 내 사랑 이고 내 마지막 사랑 이고 4년 동안 나 너한테 너무 행복 했고 나 너무 행복 해서 사라가 저한테 다 주고 갔어요 자기 물건 다 제 거라고 사라가 정말 좋은 노트북도 편집할 수 있게 저 쓰라고 저 원래 호주에서 제 거 새 거 살려고 했거든요 사라가 사지 말고 자기 거 쓰래요 쓰고 뭐 드론도 주고 사라가 저한테 다 주고 갔어요 다 그거 끝까지 착하네요 사라는 끝까지 끝까지 와 진짜 화날 만도 한데 화날 만한 상황인데도 진짜 끝까지 여러분들한테 감사하고 간호사분들 병원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고마웠다고 다 전했어요 다들 너무 고마워했어요 사라가 진짜 고마워했고 사라는 거짓말 못해요 여러분 진짜 연기도 못하고 거짓말 못하는 친구인데 저는 연기도 하고 제가 배우 매니저 생활을 해서 저도 연기를 옆에서 좀 배운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사라한테 그런 좋은 마음 좋은 진심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배울 거고 여러분 우리 사라처럼 착하게 행복하게 우리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요 사라가 우리 지켜봐주고 있을 거고 가디언이 돼준다고 했으니까 우리 그거 꼭 기억해 주고 우리 조금만 슬프고 많이 행복해요 아셨죠 그리고 다들 많이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사라가 정말 전에 말하고 싶었고 앞으로도 제가 사라 그런 거 많이 듣고 싶은 거 있으면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혹시나 사라가 부모님 어머니한테 제가 이렇게 사라가 사라한테 마지막으로 선물도 드리고 싶고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사라 밑에 제가 댓글로 고정 댓글을 해놓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모든 후원해 주신 금액은 제가 아버지 어머니한테 그리고 가족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카한테도 사라가 돈을 줬어요 애기가 이제 두 살인데 조카한테도 줬고 근데 너무 많이 사라가 사랑받은 거 저 부모님한테도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사라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렇게 응 다시 땡큐 마 땡큐 마 예이 짠 땡큐 찰스 사랑 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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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마 사랑한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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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자신을 너무 잘해보여요 우리 우리 아이를 따라해보여요 그래서 진저 진저 5 10 네 7 7 좋 좋 땡큐 마 또 예 어 아... 헤헤. 땡큐 마. 저는 그냥 사랑하는 팬들에게 너무 좋은 메시지들을 보내주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네, 헤헤. 땡큐 마. 네, 이렇게 엄마 아빠가 정말 슬퍼하니까 사라 얼마나 사랑했는지 제가 그렇게 전 진짜 100% 어머니 아버지한테 드릴 거거든요. 어... 네, 많은 분들 사라한테 이렇게 이렇게 뭐 돈보다 사실 살아 있으면 제일 좋은데 돈이야 벌면 되잖아요. 아... 근데 제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네, 밑에 고정 댓글이나 이런데 정말 사라한테 이렇게 사라 어머니 아버지한테 제가 다 돈 드릴 수 있게 후원 계좌나 열어놓을 테니까요. 네, 여러분 많은 사라 사랑해 주신 분들 그동안 사라 지켜봐 주신 분들 이렇게 많은 분들 네, 이렇게 정말 염치불구하고 많은 분들 후원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아버지 어머니한테 전액 다 드릴게요. 사실 아버지한테 저랑 살아랑 약속이 테슬라 사주고 싶었어요. 아... 그런 테슬라도 사드리고 싶고 어머니한테 좋은 거 어머니도 작은 거 작은 거 좋아해서 작은 거 많이 사드리고 싶어요. 네, 여러분 아무튼 많은 이야기 했는데 안녕은 슬프니까 뿅 할게요. 여러분 그동안 호주 살아, 한국 살아가는 호주 살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더 영상 제가 많이 올릴 거니까 앞으로도 사랑해 주세요. 뭐 같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안녕은 슬프니까 우리 사라랑 우리 하늘에다가 뿅 해요. 여러분 뿅 뿅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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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많이 사랑해 여러분 우리 사라 기억해요 사랑해요 그리고 또 앞으로 영상 계속 올릴 거니까 많이 지켜봐 주세요 뿅 뿅 내 사랑 나 잘했지? 나 잘 찍었지? 헤헤헤